뱅덩고뿔 어 야야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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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죽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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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피아노 뒤로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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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진다 이거 여기 여기 두 명 여기 노란핑 하나 여기 화빙이야 여기 직웅 εδώ 직웅가 여기 zeg 어 직웅 길 bones 지금 이리와 여기 네 이렇게 되주 expos 들어왔어 여기绖уш向까지 이길 randomly 한정서 찐 저거. 형 봐준다. 네. 깜큐! 이게 다 몰트 2위인 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네. 근데 수준호였어. 피아노 를 펼쳐줄래? 피아노 를 펼쳐줄래? 피아노 를 펼쳐줄래? 빨간 피아노 를 펼쳐줄래? 와. 이거 떼지 마세요. 와 뒤에 있네. 피아노 를 펼쳐줄래? 피아노 를 펼쳐줄래? 피아노 를 펼쳐줄래? 씨 빨개 쪽으로 올라올거야. 아니야 흰개. 자. 맞다. 나이스. 맞다. 흰개 쪽으로 왔다. 왼쪽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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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 거기 말고. 복도 복도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 하나 들어와서 몇 시에. 위기를 보겠습니다. 여러 명 하나. 또 복도. 처음으로 방금 박았다 복도. 나이스. 야, 저기, 사려봐. 좀 사려봐. 한 손 돌려. 그 어딘지 모르네? 응, 어딘지 몰라. 전 그거 몰라 더 뒤시니까 천천히 하고 넋 밖으로 망한 것 같아 아예 1층에 옥상 있는데? 옥상이요? 옥상 하나 이제 10초 되면 떨고거나 그럴 것 같군 떨고나 피아노 방 아니네 계단 쪽 어차피 보호가 드랍하네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 왔다 저희 캐슬하면서 오른쪽으로밖에 못하지 Semasa 5스 오 응 잘 되었네요 라이브라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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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